내가 할 수 있는 게 필요 없어. 말 그대로 신병을 꼭 거꾸로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원군이 어디로... 아, 터렛까지 있어, 오빠. 아니, 이게 초반에 터렛 나오잖아? 못 개! 저거를 알고 오는 미션이 아니면 특수명 없이 못 개. 이게 지금 한 달 지났는데 터렛이 나오는 게 많이 되겠네. 이런 미션이지. 못 개는 미션이지. 재수가 없어가지고. 얘들을 제물 삼아서 퇴야죠. 미션 나이더는 매우 쉬우기. 그리고 그거 99법 100%랑 상관없어요. 그냥 똑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뭉쳐서 나와서 문제인거지. 죽었어. 그리고 드론 한마리한테 자맹 풀리고. 일단 드론 한마리한테 자맹 풀리는 랩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위기인 거야. 자맹 없이 게임하는 건 똑같으니까. 나는 저 개인적으로 저 드론 한마리 정찰하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. 차라리 분대하라를 더 만든 게 낫지. 겁나 짜증나 진짜. 그래도 터렛이 죽이진 않았네. 터렛이 죽었어. 트래쉬 미션이라도 완료되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들어오는 게임의 운빠를 너무 심화시켜 저 드론 한개 정찰은 나중 가면은 이게 드론이 뭐 크게 문제 안되는데 초반에 너무 저게 어떻게 흩어져서 티면 한 명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이쪽은 절대 안되겠네 얘는 그냥 답이 없다 다른 애들이라도 지켜주려면은 퀴즈 아니 왜 너랑 보이지도 않는데 죽었다고 아 시간 없다고 진짜 아 진짜 말도 안 돼 진짜 범위라도 정해주지 죽었는지도 모를거 아냐 시간이 없어 3천 남았다고 개같은 놈다 진짜 아 아 아 치왕군이구나 이 미션을 깨면은 초반 초반 전투가 진짜 졸라 잘 풀리는 거였는데 이거는 욕심을 부려봤지만 쯧 욕심이었던 걸로 너무 최악이 자주 떴네 아 아 공포 때문에 얘를 죽지 않으면은 그래도 고출미션 뜨거든 보너스로다가 고출미션 띄워야 되니까 최대한 죽으면 안 되는데 다 죽게 생겼네 아 롱어 1은 저는 그 uf 싸움 때문에 엄두도 안 냈어요 전추기 싸움이 진짜 개같아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이 게임을 하다보면 메탈이 터져서 캐릭터 터마만 하는 나를 볼 수 있다 1명 살았네 그래도 병사가 이러면 몇명 죽은거지 5명 죽은건가 4명 죽고 시작한 그 미션이랑 별과 다를거 없는데 미션 성공을 했어 6명 죽었네 4명 죽었구나 2명은 나중에 구해오면 되고 6명은 잃었네 결과적으로 아니 초반에 근데 이런건 어쩌지 없어 아마 이 롱어를 이거 롱어 2를 깬 사람도 미션을 다 성공하지는 못할거야 이게 실력과 떠나서 못 깨는 미션들이 나와 나중 가면 이제 내가 카드가 많아지니까 아이씨 어떤 상황에든 대처가 되는데 신병런은 거의 실패해요 어쩌도 없어 신병런은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겁니다 저건 말그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 이케보세요 써잉 아이씨 아 vibe Sense 그래서 지금 이 정도 타격은 뭐 그냥 손해를 많이 봤다 그 정도 그래도 병사 죽는 것도 중요한데 초반에 저렇게 신병들은 죽어도 지구가 무너지 정도 타격 아니야 한 상병 병장부터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 휘청거리는 거지 실행이 안 돼 어쩌다 없어 완벽주의자는 엑스컴 철인은 전설 철인 같은 거는 힘들어요 다 깨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 강박증에 못 깨 어느 정도 희생을 알아야 게임할 수 있는 법 그래도 미션은 깼다 뭐야 이거 다 삭제하지 않았나 남아있네 아 그래요? 롤도 트위치 온대요 트위치에 사람이 또 늘어나겠네요 이게 지금 뭐야 이거 아니잖아 뭐지? 내꺼 어디갔어 이건가? 이건가? 뭐지? 이거 뭐야 나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세이파이 날아갔는데 나 저장하고 나하게 눌렀는데 지냉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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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방 아까 나간거고 어디갔지? 저거 아니에요. 아 내가 지금 방금 저장해가니까 저게 나온거야. 아니 뭐야 이게 이런 버그가 이게 뭔일이 일어난거야. 세이판에 날아갔어. 철인인데 철인이 세이판에 날아갈 수가 있나? 계속 저장이 되는데 Carrot, Carrot, Seven 답은 1 지구 버전이다. 와아 아니 아 이거 왜 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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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쬐 그냥 암 나타나 아 그렇구나 길냥아 그럼 무슨 게임이 갑게임이냐 어? 어? 뭐라고? 기여! 미친놈 세이브는 이색토맨이 처리했으니 안심하라고 미친놈 지옥 지옥 심심 배 Daha 1. 윽 3. 2. 씨뿌랄 것 같아 진짜.. 근데 어쩌다가 이게 세이브가 나란거지? 나 엑스파던스에 이것도 처음이라 그 세이브 그거 버그 뜨면은 바로 그냥 강정해야 되나? 지구가 날랐어 지구가 날랐어 지구가 날랐어 지구가 날랐어 지구가 날랐어 이봐 우리를 잊은 건 아니겠지 힘도 없음이지 아피마티보 엔카미노 유리가 왔네 이제 유리의 복수를 보여주겠습니다 보여주겠습니다 예니퍼를 제외한 위처 멤버가 다 있는데 맞다 찰가상 찰가상 잠재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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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다행힛이 다행힛이 생살력이 키워주기 장티 뺨가 멀리 정리를 날랐어 정리를 끝 정리를 digging ываем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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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음 좋겠어. 내가 이렇게 능력치를 보고 캐릭터를 만든게 아니라 그 캐릭터가 이미 달고 나오기 때문이야. 아 원래 상장치 고장치 해. 드론과 친구들을. 아드밴드 오피서는 그룹들은 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는 트레이닝이나 스트릭터 마이크 컨트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음? 몰려있네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가장 에이스라고 에이스 역할을 했던 거는 탓선이었지 평범하게 에이스 짓해서는 임팩트가 없어 한 번 말도 안되는 캐리를 보여줘야지 단 한 번 단 한 번의 말도 안되는 캐리를 해주면 이제 깨가 지구를 지킨거잖아 네 풍어는 풍어도 캐리 했지만 탓선은 그걸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 대결 다 맞추는 확률은 거의 0.000 막 그런 그런 수준이에요 계산해보면 막 뭐야 완엄에 다 있었는데 완엄 반엄 에라 모르겠다고 쐈는데 다 맞췄잖아 흠 장교도 피를 까놔야되는데 드론이 좀 더 성가시 Jobs per 는 공 Still 匠 germ bok 형사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죠! 이것은 저에게 말입니다. 여긴 정보들이죠! 유리의 복수 개뿌리 이것 또 오지게 많네 45% 나도 음빨 좀 기대해보자 이것 또 오지게 그 다음은 유리의 복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미에 빛 기대리 기대리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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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다시 카드로 피바람 키면은 엄청 쉬워질 수 있고 또 난감한 상황에서는 엄청 빡셀 수도 있어요. 와 피바람은 상대가 맞으면은 피가 깎인 만큼 전체적인 능력차가 다 떨어집니다. 일어나는 뭐일까요? 벽찜짝 이비닛이 하면서 멀렁히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꼭 감사 인사드리고 싶었어요. 감사합니다. 조합입니다. 보수! 장모님과 증명하는 곳으로 해결할드. tac을 상당하 hut. 그리고 안전혀. 강한적 시험을 통해. 복수의 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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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수의 시리